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체내에 쌓이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높은데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또 국내 월성원전에서 고농도로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피머시 무소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가 공기나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내부 피폭 위험이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두 배 이상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중수소는 모두 배출되지 않고 일부가 체내 유기물과 결합한 뒤 인체내에 오랜 시간 머무르며 유전적인 변형과 피해를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축적된 삼중수소가 먹이 사슬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소 교수가 지난 20년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생물의 DNA 영향 등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무소 교수는 여전히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라며 독립적이고 엄밀한 과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내 일부 과학자들도 우리 국민들의 방사능 피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수와 관련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최근 방류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는 특히 포항과 부산과 같은 수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방류 계획 전면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시내버스 보조금 47억 6천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포항시의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어제 포항시로부터 감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고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을 갖춰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포항 시내버스 독점 운영사인 코리아와이드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오는 22일 다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운영사인 코리아와이드 포항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8년 134억 원, 2020년 263억 원, 지난해 358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임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울진 환동의 산업연구원과 안동-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의 동폐합에 대해서 울진 지역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의회가 환동의 산업연구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통폐합 반대 결의문도 채택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온 경상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울진 환동의 산업연구원을 해산한 뒤 안동-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과의 통폐합을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울진 지역 반대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지난달 경북도 환동의 지역본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울진군의회도 올해 책정된 환동의 산업연구원 지원 예산 10억 2천 5백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통폐합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설립 당시 울진 군 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운영비도 매년 지원해 왔는데 경북도의 일방적 통폐합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산업발전에 역행하는 밀실행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된다고 그래서 기간 이전도 하고 지방 도시를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거꾸로 기간통폐합이라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기서 일하던 우리 기간적 근로자하고 한 40명이나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쪽입니다 울진 군도 통폐합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환동의 산업연구원 존속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자립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실적을 내어서 나머지 부분은 충당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산하기관 통폐합이 울진 지역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환동의 산업연구원의 존속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포항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포항 철길숲 오크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버블 매직쇼 등 축하 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 부스가 펼쳐집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카약, 파워부트 등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 행사가 열리고 육거리 청소년 문화의 집 1원에서는 어린이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를 운영합니다 우창동 마장지에서는 우창동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가 경북 과학고등학교 주차장에서는 포항 과학삭 잔치 행사가 개최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한 뒤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대구 MBC는 4월 30일 토론 프로그램 시사톡톡에서 특별법의 한계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왜곡 변파 보도라며 대구 MBC의 사과를 요구하고 모든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구시의 대응은 정당한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MBC사톡톡 뉴스 비하인드 코너에서는 먼저 특별법 초안에 있던 활주로와 중추공항 규정이 삭제된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추공항은 공항의 등급에 관한 것으로 중추공항이 되지 않으면 핵심인 활주로 길이 역지 미주나 유럽 노선 유치를 위한 3.8km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구공항의 활주로 길이 2,700m 또는 그 비슷한 규모로 지어진다면 지금 운항하는 근거리 국가 노선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공항 이전 건설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11조 4천억 원의 군공항 이전 사업비 마련을 위해 대구시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점도 짚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과 광주군공항까지 한꺼번에 도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면서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해 5조, 6조, 7조 원을 국가 예산으로 교통망 노켓하고 두 공항이 서로 아우성을 칠 텐데 아마 국가가 여기에 배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통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정부 계획 단계에서 활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협의하고 있다는 반론을 전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편파 왜곡 방송이라며 취재 거부 자유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협의 중이며 기부대 양여차의 국비 지원은 정부와 국회도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텅 빈 공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 발언에 대해서도 면밀히 준비하자는 취지를 뭘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구문화 방송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취재 편의 제공을 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법적 기구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지만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쓴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사실이 틀렸으면 정정 보도를 신청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으면 반론 보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취재 거부 조치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공적 활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대구 영북 신공항은 대구 영북의 미래를 위한 수건 사업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법 통과로 2030년 개항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이 아닌 예상 가능한 어려움까지 짚어주는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지만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수한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간포 나정항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나정항 사업 준공은 지난 2021년 수렴항, 지난달 연동항 이후 세 번째입니다 나정항에는 안전시설 보강과 함께 무량장이 새로 조성됐고 어업의 소득 창출을 위한 나정활성화센터와 다목적 광장이 들어섰습니다 2023년 경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울진군이 예비 마을기업과 신규 마을기업 등 4개가 선정됐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은 울진 마더스, 호월삼리 청장년회가 선정돼 2천만 원씩 지원되고 신규 마을기업은 신흥 1위 바람길꽃마을과 산골의 꿈 영농조합 법인이 선정돼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요트 기관이 고장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선원 2명을 구조하고 해변에 바닥이 걸린 요트를 인근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여름철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 항해 장비와 엔진 등 여러 장비 상태를 출항 전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월부터 고등어와 감성돔, 삼치전어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어종별 금어기에는 고등어가 오는 4일부터 한 달 감성돔은 5월 한 달 동안입니다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주시가 대릉원 무료 개방과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서 오는 4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대릉원 미디어 아트를 운영합니다 미디어 아트는 황남 대총을 무대로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쇼와 3차원 영상을 투영하는 프로젝션 맵핑 등으로 꾸며집니다 기상캐스터